43장입니다. 왜 하라브? 하라브는 기근이죠. 이 단어는 동사 라에브에서 왔죠. 줄이다 이런 뜻이겠죠. 미흥그리 기근 그래서 기근이 기근이 가베드 가베드는 무겁다 라는 뜻이죠. great hard heavy much 기근이 무거웠다. 기근이 심하였다. 그리고 이게 또 간이라는 뜻도 있죠. 간 river 사람 몸에 간이 붙나 이럴 때 간 간 요가 좋아하는 간 그래서 가베드 그래서 하라브 기근이 가베드 마 아레츠 땅에서 너무 심했다. 2절 메 히 그래서 있었다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끊어졌고요. 레비아 때문에 끊어졌고 가슈에르 가슈에르는 에즈도 되고 에즈도 되고 비코즈도 되고 왠도 되고 왠도 되고 뭐 이렇죠. 그래서 에즈는 왠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됐네요. 그때에 길루 길루 레 오핫 에트 아쉬베르 칼라는 피니시하다 마치다 마치다 보시면 칼라 끝으로 갈라 그래서 컴프리 시시스 디스트로이도 되고요 완전히 멸망시키다 예 그래서 킬루 그들이 끝났다 마쳤다 레 오 헬 아필 아필 먹다 먹다 아필 먹다가 레 에콜 이렇게 있네요 에콜 먹기를 무엇을 하슈베르 샤베르 땡땡 때문에 그래서 샤바르는 부수도 아닌데 여기에 어 글자는 똑같고 예 곡식이란 뜻도 있죠 샤베르 그래서 그래서 곡식을 먹기를 마쳤다 다 먹었죠 예 먹을게 없으니까 아쉬르르 그것 그것 그것은 Have you Me trying 여기서 이렇게 끊어졌네요 이것 때문에 그것은 Have you Bor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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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가다 그런데 이제 힙필령이니까 힙필령이면 가자 Bring 이란 뜻이 되죠 Bring 그래서 그들이 가져왔다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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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ver 그렇게 그가 말을 하였다 Aleem 그들에게 ABzel 아버지 그들의 그 그들의 자식들에게 말을 하였다 Shubh Shubh Return 인프라티브 명령행이네요 돌아가라 시벨루 샤바르 메아트가 조금 사오나 라고 했잖아요 혹시 이걸 사오라고 했잖아요 조금 이라는 말이 많이 사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많이 사와 이렇게 안하고 좀 사와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돈이 별로 없는 야구업 집안이 돈도 없는 상황이 간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많이 사오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사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메아트 오헬 좀 사와 간신히 먹을 만큼 사와 지금 이 야구업 집에 돈이 없는 거 같아요 돈도 떨어져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3절 바이오메르 그가 말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후다 유다가 레몬으로 말을 하기를 이렇게 됐죠 유다가 말을 하기를 유다는 넘버3죠 넘버3 지금 넘버1 넘버1은 넘버2는 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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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4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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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이게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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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이게 여기 보니까 우드가 우드가 우드 우드 차지 요구하다 말하다 부르다 말하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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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듭 이드 위드 강 Region tearing 그렇다 지금 필령은 우드가 경고하였다. 아버지한테 경고, 우언이라고 했으니까 우언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부정사형이니까 엄청 경고를 했습니다. 단언하였습니다. 뭐라고? 역시 유다가 좀 똑똑했나봐요. 말을 했는데 반응하기시 렘 모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요셉이 겠죠. 요셉이 말을 하기를 말을 하기를 우리에게 경고를 확실히 했다. 그가 경고를 했다. 요셉이네요. 요셉이 주문하였다. 말을 하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아버지 너희들이 너희들이 못 볼 거다. 너희들의 아흐를 형제죠. 형제. 너희의 형제들을 이 때 너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아니라면 그 형제는 누구냐 막내. 그쵸. 막내를 데려와. 그 얘기겠죠. 잠시만요. 빌레티는 빛사이드. 빅코즈. 빛사이드. 게다가 아니라면 뭐 이런거.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되네요. 그쵸. 빌레티 이 빨레티가 닳다. 닳다. 닳도록. 그러니까 이게 닳도록 이게 빅코즈. 하여튼. 그때그때 해석이 다르니까. 없다면 내 형제 때문에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없다면 못 본다. 그 말이겠죠. 반드시 막내를 데려와. 그래가지고요. 유다가 말하고 있죠. 유다가 하는 얘기는 야곱이겠죠. 아버지. 아버지 있으시다면 된다면 되신다면 예시가 있다 잖아요. 예시가 괜찮으시다면 아버지는 내 셜라크는 보내다. 셜라크 보내다. 우리의 형제를 우리와 함께 보내세요. 동생 좀 보내주시면 안되겠어요. 막내 니르다 야라드는 야라드는 내려가다. 우리가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셸 이즈베라 그리고 셔바르 곡식을 살 것입니다. 메카 당신에게 곡식을 아버지를 아버지 이놈 아희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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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우 우리에게 아희누를 좀 어떻게 메시알레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5절 5절 그런데 이제 그런데요 아버지 임 만일에 에이네 에이네 에인 아이는 없다 아까 예시였잖아요 예시 에이네 에이네 없다면 뭘 메셸레하 당신이 셜라크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 로 메레드 우리가 못 내려갑니다. 야라드는 내려가 우리가 야라드는 내려가던데 메레드는 내려가 기 아희씨 그 왜냐하면 기 왜냐하면 아희씨 그 사람이 아저씨가 말을 했어요 엘렌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로 로 지뢰 못본다 너희들 못본다 못 로 못 본다 못 내 얼굴 내 얼굴 못 못 보면 시몬도 갇혀있잖아요 그쵸 풀렸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인질 동생 데려올 때까지 그쵸 에이네헤 아희씨 너희 형제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 아버지의 마음도 참 찢어지는군요 다시 너바이오메르 그가 말을 하였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말을 하였다 야곱이죠 람마 람마 하레오템 라 람마 는 배드 이불 재난 이런거죠 희필룡 동사로 쓰였네요 그렇죠 하레오템 야이 나쁘게 하느냐 별리 내게 이렇게 했죠 요셉 요셉 아니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안된단 말이죠 흘레 하기듯 말을 하면서 하기듯 나가드는 테리죠 야임마 니가 지금 요다가 요다가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네요 형제들이 10명 다 모였는가 모르겠는데 요셉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다가 유다가 총 떼매고 아버지 이 막내요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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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야 됩니다 아버지 버릇 화를 냈겠죠 그렇게 말을 해서 일요일 만드느냐 이렇게 했죠 차라리 굶어라 굶어라 굶어 죽자 난 못한다 이렇게 된거죠 그렇게 말을 했지만 7절 7절 7절이 뭐라고 했냐면 바이메로 그들이 말을 하였다 샤올 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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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에스 그 샤알 샤알 부정사용 샤알 샤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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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비 그쵸 요새비 자꾸 없는거에요 라는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와 플러스 레 몰라데테누 몰라데트 몰라데트 패밀리 그래서 우리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자꾸 안부를 인적사항을 묻는거에요 그냥 가면 되지 근데 레모로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아 오드 아비헴 하이 이렇게 끝내서 내보죠 오드 여전히 계속 그쵸 아까 나왔죠 오드 그래서 오드 아버지 살아계시냐 이렇게 오드 아비헴 하이 아니 어머니는 안 물어보고 어떻게 아버지는 물어봤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머니는 자기 엄마는 죽었으니까 하하하 하하하 돌아가셨으니까 나머지 엄마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거죠 지금 아버지 너희 아버지 살아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거죠 예시 예시는 있다죠 예시 있냐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에게 아흐 너희들에게 아흐가 있느냐 이거죠 하하하 이거 노래 끊으시죠 형제도 있고 아버지도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 요셉은 아버지도 궁금하고 베냐민도 궁금하고 그렇죠 베냐민 핏줄이니까 나게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했죠 로그에게 아드피 아드바린 알레 이렇게 끝났네요 그래서 말들이죠 말들 말들 이 말들에 대해서 입을 따라서 입을 따라서 묻는 말에 묻는 말에 묻는 말에 대답을 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어봤으니까 하야 도와 그래서 야다 야다 야다는 알다 알다 알다죠 하야 도와 내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요 반모음 하잖아요 반모음 하니까 의문사 지수 의문사 어떻게 되냐면 하야다 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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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렇게 기 요매를 그렇게 그가 말을 할 때 예 고리두 고리두 에뜨 아히 야라든 야라든 내려가다 인데 너희들이 데려오라 너희들이 너희 형제라고 그걸 말을 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묻는대로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아버지 돌 아버지가 이 돌 떼갈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모르는 척 해야지 중청도 사람들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긴가 말을 안 해줘 네 예스 노가 없잖아요 예스 노가 형제가 있냐 아 예 형제가 없어요 아 예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중청도 비하관이고요 제가 중청도에서 살아보니까 뭘 소개를 해주려도 물어보면 뭘 이야기를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모임이 있는데 좀 오시겠어요 아 예 예 해놓고 와 안와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8절 그러니까 8절에 바이오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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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후다 유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아비브 아버지 윈경이 윈경이었죠 래비안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다가 슈라엑 하나를 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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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세요 애를 보내세요 애를 보냈어요 나하를 내게 이 이 다른 형제들이 아니고 내한테 내한테 아버지.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이 딴 놈들. 딴 놈은 자신 믿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티, 나한테. 네. 네. 저 맡겨보세요. 실락한 날은. 우리가 일어나서요. 내가 갈게요. 나한테 맡기고. 우리가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죽지 않은 것입니다. 밥을 많이 못 먹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지금 아버지도 그렇고 지금 죽음만 먹고 있는데 예산, 지금 대출한 것도 지금 이제 장고가 없고 대출도 안 되고 이자도 이자도 막 올라가고 예. 월세도 못 내겠고 결제할 것도 많고 아 이거 안 됩니다. 아버님. 죽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지금 다음 달 넘어가는 파산입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빚쟁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 아나쿤. 우리가 감. 아타. 감. 아. 타프. 아. 타프. 작은 놈. 우리의 작은 놈도. 아. 작은 놈도. 우리 애들도. 우리 애들도. 애들도. 죽습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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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쏘. 홀쏘. 홀쏘죠. 역시 진실로. 죽는데요. 죽음. 무튼. 그러면 죽는단 말이었지. 아줌밥도 안 먹고 지금 이 아버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까지 할게요. 밥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